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고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공장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천안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난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해당 경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